뷰티바스 유칸문 무료 2인버스 타실 분 오세요 초행입니다 기사님도 초행이구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 별일 없을거니까요 벌써 풀파티야 뭐야 뭐야 아니 야 벌써 풀파티야 노래 끄고 집중 좀 할게요 아오 안녕하세요 뭔가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? 뭔가 설레지 않아? 오랜만에 뭔가 가지무식 느낌? 그니까 근데 헬보다는 조금 더 쉽잖아 솔직히 말하면 헬보단 쉽겠지 내가 봤을 때 먼트 헝크를 할 것 같은데 가볼까요? 자 갑시다 조함수 예의상 하나 던질까요 제가? 조함수 예의상 타이밍을 몰라가지고 그니까 보니까 마지아라 이후랑 찬미 이후에 좀 털어야 될 것 같긴 하던데 그래도 육관문이 삼엘딜라한테 좀 쉬워 패턴 좀 길어서 짧패가 그쵸? 이런거 엉덩이 주잖아 어 나 카운터 쿨 쳐줏 아 역시 믿고 있었어요 절제입니다 그치그치 삼카도 가능한 절제 아닌가요? 아 근데 그거 트포 트포 넣어야 되니까 아 트포 넣어야 되니까 이거 그냥 엉덩이만 쫓아다니죠? 계속 잡히지만 말죠 사멸이라 이제 편하네 움직이 이거 지켜야되나? 안 지켜도 될 것 같아 아프니까 한두개 피해봐 누나 좀 불편하네 어 나왔다 근데 모래시기가 안 아프네 네 노발은 안 아프다 아 아니야 간지럽네 뭐야 들어왔다 나 하부관 하다보니까 추방? 아 추방 말고 블랙볼 이렇게 깼어 암수 하나 안 넣어도 되겠지? 그냥 밀죠 여긴 네 여기서 그냥 아 이씨 이씨 좀 뺄까요? 아 너 개빡치네 아 뭐 어쩌자고 저기서 저래? 이게 시간이 될라나 모르겠는데 아냐아냐 할 수 있어 해보지 뭐 아 우리 딜 되잖아 그럼요 이거 아플거에요 이거 터져 세명 없어서 포션 먹으면 되는데 얼마나 아플래나? 오우씨 아이 한 대 다 맞고 먹어야 되네 살만 오케이 아 아프다길래 그냥 빨아듣는데 아 난 얼마나 아플진 모르지 나 또 쿨인데? 오 내가 쳤어 가 딜 갔다 쳤어 이제 가네요 뭐냐 아 이거 클리어 타임 나와요 더 빨라 내가 이긴 버스 본거보다 5초 빨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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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슥걸려면 이런 데서 안 죽잖아 그럼요 아까 보니까 2문양에서 이난나 쓰고도 깨더라구요 이난나 우리 쓸 필요 없잖아 이난나 우리 쓸 필요 없잖아 이난나 쓰고 한 분 죽었는데 깨더라구요 내가 앞에서 볼게요 으아악 모레다 5일 7 5초 나중에 이거 우리 잘되면 버스기사로 돈 좀 벌어야 되나? 하하하하 그럼요 무조건이죠 이거는 디하지 않나 이 버스는 그죠? 딴건 몰라도 10멸 사야지 9멸도 사고 암수 제가 하나 털게요 털었어 어 아 괜히 털었나? 마자라 후아피네 괜찮 길망나간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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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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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1,2 깔면 되겠더라구요 int2 이게 어쩌면 트라이팟보다 우리가 빨리 깰 수도 있어 아 그쵸 그거는 그럴 거 같은데 지금 이게 딜 밀리는 속도랑 일단 파메 사고가 안 나잖아 두 명이니까 두 개 밖에 안 나와 난가? 어 나 아니네 암수 하나만 던져주시죠 여기서 딜해도 되겠지? 웬일이야 얘? 아 아까 피 없었잖아 아 난 이게 제일 싫더라 그러니까 무조건 맞는 거 같아 우리가 어그리면 맞아 딴 사람이 어그리면 괜찮은데 포션 하나 털어야 하는데 우리 돈다 3회 5,7 하죠 어 이러면 난 안 맞지 흫 짐 짐 패턴이 맛있는데 5,7? 제가 7 갈게요 네 시간은 안 재도 되겠지? 생기겠지? 무조건? 네 아 이거 좀 뒤로 어 됐다 이거 잘해 이거 그냥 외곽에 빼고 올게 이거 그냥 외곽에 빼고 올게 5,7 한 번 더 하죠 뭐 5,7이나 5,6이나 대충 깨지만 하나 놓고 다음 거 깨고 노메하면 되겠다 5,7 제가 5 갈게요 오케이 암수 하나 던졌어? 놈에 6씩 아냐? 저는 암수 끝 그 다음 거 이제는 찬미유의 털죠 나머지 또 이거네 또 이거네 페리다 깨면 되겠다 파메에 5씩 깨고 6씩 하나 놓죠 제가 5씩 깰게요 6씩 하나, 5씩 하나 아 노매네 다닌자 아 아 아 아 아 불밖에 없으니까 장갑 가운데로 몰리는 것 같은데 아 아 맞으면 골로 갈 것 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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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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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찬미 지금 가도 아니 상관없어 어차피 저기 외부 외부 밖에 없잖아 그치 오히려 저기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닌가 그저 달 오히려 좋겠네 밑에 나오면 이거 알잘땅먹고 잘 나가죠? 제가 대충 셋이 언저리 입고 보고 있을게요 설마 저기 5,6,7 둘 다 외부로 나가는 게 좋죠 가운데서 그냥 딜하게 다 센까고 하나 먹고 나가면 되니까 바들바들 떨릴 때 제가 9시 쪽 갈게요 왼쪽 오른쪽에서 대충 나가는 위치 12시랑 1시 와 로샨디? 겁나는데? 나도 겁나 처음 해봐서 아 우리 근데 달리기 빨라서 할만할지 저 나가는 데 있어요? 나가는 데 있어? 하나 먹었고 바들바들 떨릴 때 그냥 들어가면 돼 나도 다 먹었고 나도 다 먹었고 나 들어가요? 들어왔어? 배부 나왔어? 굿! 끝났네 이거 11시랑 1시만 낙사 조심하죠? 12시 11시 하나 깨져요 11시 방금 보게 돌아왔거든요 굳이 안 봐도 되죠? 네네 이 근처만 보죠? 깨지는, 깨지는 데면 도망가야 되니까 11시 떨어진다 매태왕이 오우 야 아프네 그거 11시 하나 터졌고 다음 꺼도 그냥 11시만 볼게요 깨지나마 11시 안 깨져요? 1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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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수 하나 털까요? 버스 갈까? 우리 암수 두 개 있거든요? 스컬링 거 두 개? 창각 좀 세나요? 절제도? 창각이랑 맞춰볼까? 이왕이면? 각성기 별로 안 세요 결정이 아니다 자 한번 갈까요 암수? 한번 몰아보죠 나도 각성기 써버리겠네 조금이라도 더 막히겠지 썼대 오케이 벗이 벗이 이게 나오네요 이거 팜에 12시, 1시 깔죠? 나이스 12시, 1시 그냥 아즈나 써버릴까? 일단 노났나 할 거 아니야? 네 로매 12시? 로매 바로 나오겠네? 뭐야 깼네? 못 낄 수가 있나? 딜이 안되나? 암수 하나 나와 암수는 문양하고 쓰죠 로매 12시? 로매드 아stä 내수 아부 좀 밑으로 뺄게요 저 누나 왜 안오냐 우리가 가야되나? 아إ점لى 어 맞은다 카운터되나요? 나이스 이거 9시랑 3시 좀 써도 될까? 한 번은? 어차피 저기 심연추락이니까 제가 3시 갈게요 저는 5시도 있고 아니 이거는 좀 좀 뺄까요? 응 엉덩이가죠? 엉덩이 쫓아다니기 어우 좋아 좋아 쇼턴 맛있네 제가 갈게요 멀리 갈게 내가 6시 깔아도 돼요 나 5시 깐? 우와 떨어지고 왔다 떨어지고 왔어 나 저 대각선으로 밀때가 제일 무섭더라 그니까요 사고 나네 안 밀릴 것 같은데 밀려 이거는 지켜봐 이건 지켜봐 틸 낙낙하니까 지키죠 나 지켰어 지켰어 못지킬수도 없어 나 쿨 나 쿨 나 쿨 이문양하고 마지막 감수 넣으면 깨겠는데? 나 쿨 나 쿨 나 쿨 나 쿨 이문양 이거 그냥 팜에 대충 깔죠 위에 아무데나 깔죠 굳이 깰 필요 없잖아 그냥 안 깨는데 나 9시 3시에 깔게요 그냥 나 9시 3시에 깔게요 그냥 나 9시 3시 그 다음 하나 더 나오면 그냥 5시에 깨진거 뭐하느냐 오 뭐야 나 왜 달았었지? 깜짝이야 5맞은거지 5매 6시 하면 그냥 5-7 깔죠? 안 깨지긴 하거든요? 5-7죠? 하나씩 여유있어서 카운트 왔어 롬에 바로는 안나오고 화면 한번 나와 카운트 나 풀 나이스 롬에 5-7, 5-7? 6시 안돼요? 롬에 바로 6시 카운트 짜는 중 생각보다 할만하네요 너무 쉬운데? 좀 어려울 것 같았는데 1인이 어렵나보다 그냥 딜이 모자라서 원투원클 할 줄은 몰랐네 여기 안에서 안 죽을 거 아니야 롬 안 나오고 카운트 프리 4무일트 어 역시 이게 세구비 30각의 경험인가? 카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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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응가우네 아 그니까 슬로우 블랙홀? 네 가운데에 깔려가지고 블랙홀이 개혁가네 아 찬미 아예 안들어가면 사각이 때 겹쳐서 나온대요 그걸 알 길이 있나 우리가 아 그래서 낫나를 쓰었던 건가 그 사람들이? 한 명이 가지 말라고? 아 그지 기사 수코지 우리 초액인데 아는 게 있나 개나 해서 하는건데 아 이게 찬미 때문에 블랙홀 생기는거죠? 아 그걸 몰랐다 찬미 기믹이 여기까지와서 나올거같은데 깰까? 깰 것 같은데요? 네 일단 어디다 왔어 아제나도 한 번 올 것 같은데 그쵸? 아 아제나 안 올 것 같은데 그전에 밀지 않을까요? 시점 시점 아 진짜 마치 진짱 상상 아 혼자 남이니까 약간 긴장되잖아요 아 근데 이거 유튜브 강 만들어드리는건데 아 오케이 확인 근데 우리가 몰랐다 그건 아예 아 저는 뭐 공형님까지 블랙볼이 같이 나온줄 알았는데 아 저는 아니야 저만 나왔어 이게 그럼 외부랑 내부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거에요? 그런가? 아까 보니까 내부 그냥 둘 나오던데 영상은 한번 봤거든요 외부 그냥 둘 가서 깨던데 되겠지? 감수 감수 마렵다 에이 되겠지 네줄? 밀겠지 뭐야 또야? 으어씨 설마.. 아 호감명 묻었지 설마가 사람 잡긴 한데 깼네요 깼네요 됐네요 스컬링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재밌었다 아이 좀 시시하네 네 다음에 다음에 좀 성장해서 저희 1인 한번 해보죠 2는 넘으신다 2는 넘으신다 아 스컬린넘은 해야지 아 아 뭐 깼네 아 뭐야 시시해 원투원클 해버리네 이거 그냥 했으면 한 6 대 4 막 이렇게 나왔겠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원투원클 할 것 같은데